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이슈와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이슈들을 전문가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을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오늘 어떤 이슈를 함께 다뤄보고 분석해 볼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백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44조 원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우리는 백신을 얻어냈는데요. 여기서 우리 투자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을 살펴봐야 할지 전문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주말 사이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번 주에 한주의 스타트, 이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임순재 대표와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은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주요 내용은 이미 저희가 하기 전에서부터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가장 컸었던 게 백신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협력, 그다음에 대북전책, 한미동맹, 이런 큰 틀에 네 가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동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사일 주권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북정책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입장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냐라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미사일 제한 관련돼서 폐지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방산 쪽이다라기보다는 우주산업 쪽으로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북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냥 계략적인 그런 부분이어서 일단 미국 대화 정상회담 관련돼서 과거의 회담 내용을 연속성을 계속 인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미국의 북핵 특별 대사를 선정을 했다라는 게 조금 색다른 건데 일단 관련된 상황들은 일단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쏙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대북 관련주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대북 교류 관련된 부분도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어서 대북주들은 조금 더 시간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한미의 백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신 관련돼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이유는 제가 일단 백신 관련돼서 기대가 좀 컸었습니다. 특히 백신 수확 관련돼서 좀 기대가 컸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봤는데 수확보다는 55만 명분에 대한 한국 군민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밖에 나와 있는 게 없는 거고요. 다 중장기적인 그런 대책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거를 기대했었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정부하고 모더나와 관련된 MOU가 두 개가 체결이 됐는데요. 하나는 생산 협력 MOU,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겠죠. 또 하나가 국립보건원하고 체결한 mRNA 백신 관련된 MOU 체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mRNA 관련돼서 요번 코로나 백신 뿐만 아니라 향후에 나오는 다른 감염병이나 아니면 관련된 그런 국내 백신 연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모더나와 관련돼서 특히 mRNA 계열 백신 관련돼서 지금 국내에서도 그쪽에 관련된 의약품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미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STPOP, 제넥신 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같이 구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지난주 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또 모더나의 mRNA 기술이 특허는 직접적으로 연구가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관련된 기술 자문이나 어떤 형태의 기술 협력이 된다고 하게 되면 관련 주들은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별로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하고 지금 DP 과정, 저희가 병입의 완제품을 병에 집어넣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가 아니라 DS, 원액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아마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련 주도 쪽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좀 이목이 집중됐던 것은 반도체도 있고 2차전지도 있었지만 백신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3%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상승을 거의 좀 반납을 한 상황이고 일단은 0.7% 정도 상승하면서 86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 원액을 이 모더나의 백신 원액을 그냥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병에 넣어서 그걸 포장해서 파는 거에만 그치는 DP 과정이다 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뉴스에 파는 그런 이슈였을까요? 지금 주가가 조금 생각보다 약합니다. 네, 조금 약한 이유는 DP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난주에서부터 일단 얘기는 계속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DP 과정 같은 경우에 병 한도증을 만든다고 할 때는 1달러 정도의 마진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4천만 명분, 1억 분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 한 1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다는 게 일단 지금 반응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모더나가 DS를 생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뭐냐면 해당 국가에 법인을 둔 경우에 DS를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아마 모더나가 DS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이 설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DS 관련 법인이 어떻게 설립이 될지 그게 아마 추후적인 관심이 좀 될 것 같고요. 현재 유통을 녹십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일단 관련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특허권이 좀 많이 걸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아직 어디가 정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모더나가 우리나라 국내의 법인을 진짜 가져올 수 있을지 이거에 따라서 또 백신 관련 종목들의 명함이 엇갈릴 수 있다는 건 오늘은 일단은 백신 관련 종목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삼성, 현대차, LG, SK 할 것 없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거의 총합을 해보면 44조 원 규모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혜가 당연히 된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친환경 관련 쪽으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돼서도 부분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반도체 부분도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10억 달러 정도의 R&D 센터를 지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향후에 AI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차세대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전부 부각되는 게 지금 2차 전지,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이쪽인데요. 그 외에 좀 틈새로 좀 있는 종목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 틈새 종목으로 보실 수 있는 게 5G나 6G 관련된 통신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우주 산업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나 6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5G 같은 경우는 투자가 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특허권이 화의가 좀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이유가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망을 깔 때마다 각 통신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단독으로 폐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삼성전자가 깐다라고 하게 되면 노키아가 깔은 거하고 전혀 호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 그 기기를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오픈렌이라는 그런 것 쪽으로 조금 이제 좀 더 협력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고 하게 되면 향후에 기지국 관련된 그런 주식들은 조금 향후에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주 산업 분야입니다. 미사일 관련된 부분을 해제를 하면서 방산 쪽으로 보시는데 방산보다는 아마 우주 산업 쪽으로 좀 연관돼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 얘기를 하면서 아르테미스 협정에 한국 참여 관련된 부분이 협력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르테미스 협정 관련돼서는 달을 평화적으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달 자원을 개발을 하는 데 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향후 2024년까지 달의 유인 탐사를 보내고 2028년도에 달의 유인 기지를 건설하겠다라는 게 긴 계획인데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총 8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KPS라고 해서 한국형 GPS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데요.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한국 인공위성 관련 쪽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가 또 하나는 해외 원전 관련된 협력 부분입니다. 오늘 한국 전력이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된 부분 때문에 관련 사업, 오늘 업종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이나 동유럽이나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원전을 공동 참여한다라는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SMR이라는 소형 원자로를 상호 협력을 해서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시장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소형 원전 관련된 부분은 계속 좀 더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했었는데요. 이쪽으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섹터들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쿼드와 관련해서만 이야기가 나왔고 중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전반적인 평가는 무난하게 중국과 트러블 생기지 않게 잘 지나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한미정상회담의 전반적인 이야기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투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